고마워요 여러분 아주 너무 저희의 목방 다 주셔서 우리 딱 두시까지만 하고 마지막 너네 틀어주세요 마지막 너래? 응 호나야? 오케이 아 노래가 굉장히 웨크스럽네 아 노래가 굉장히 웨크스럽네 방금 나 너무 이동사의 너희를 불러 주지 못해 주지 못해 주지 못해 주지 못해 와 이 부분도 진짜 좋다. 네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